세계로 빠지자 치료의 약손가스 원장님이 노래는 제 마음 아픈 걸 치료를 했었고 몸은 넘어져서 목벼를 닿았을 때 오른쪽 금이 간 걸 모르고 당모가지가 삐뚤어졌었습니다. 의사가 나서 준 병이 아닌 고통 속에서 제가 이 몸을 찾게 되면서 갈매기 여도사 빠쓰는 손이라고 부산대 치료학 교수님께서 간판을 걸어주셔서 오늘날 이 몸을 가지고 이 목소리가 나와서 제가 정이 먹일래 노래로 음반을 지금 작사 작곡 노래 지금 음반 준비 중입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